너가 없는 하루하루 멀리 떠날래 뭐 급한 일 없으면 오늘 잠깐 나와 아까 약속 없다면서 나도 그래 오늘 별거 없어 친구들 끼지 말고 우리 둘만 어디든 가자 너랑 함께면 딴 거 안 바래 Don't wanna go back 우리 때가 된 것 같아 알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넌 또 내기잖아 모르는 척하지 마 난 내게 오는 그날 하사의 좋은 그날 게임을 되기 전에 성대방 배우가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기분 좋은 떨림이 있거든요 궁금하고 강준이라고 딱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좋았어요 아우 아우 남녀를 주변에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갔다 우리 far away away 심지어 촬영 중간에 영상통화를 해줬어요 제 친구들이 야 야 공수인 예뻐 공수인 예뻐 어 예뻐 우린 far away away 아주 멀리 혹시 몰라 같이 숨잡고 올지 행복한 순간순간 베이비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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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방송 하루이 네 하루이 네 하루이 넌 내 베이비 함께 뭐가 두려워 니 악견을 많이 바라고 또 바래 너가 내 여자긴 우리 때가 된 것 같아 알고 있어 무슨 생각하는지 너도 느끼잖아 모르는 척하지 마 너 너 내게 오는 그날 하살좋은 그날 모든 게 완벽해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힘 맞추고 싶어 너와 Oh everyday every time with you 내 모든 순간 너와 있고 싶어 지금 이렇게 드라마 촬영이 끝나고 여기서 뵈니까 되게 반갑네요 드레스 너무 이쁩니다 강준씨도 오랜만에 보니까 오늘 너무 멋있으신데요 저는 KBS 저는 KBS 아 정말 진심입니다 너무 멋있으신거 저도 진심으로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름다우세요 네 저는 네 저는 KBS 연기대상이 전 생각할래 너만 바라볼래 My love 너를 품에 안고 힘 맞추고 싶어 너와 Oh everyday every time with you My love My love Oh yeah Oh yeah Oh yeah Oh yeah My love My love My love Yeah Mm Mm MY more Oh yep My love Yeah Yeah That's amazing You My or ti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